포스코가 2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예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 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포스코는 지난 6월 제도를 도입해 그룹사 전체로 확대하고 대금 결제 비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1차 협력사가 원청업체에서 받은 대금을 2차 협력사의 어음으로 결제해 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 2차 협력사들의 경영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